한심한 너 네가 바라는 대로 혼자 살라 그랬잖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니? 겨우 이러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놨어? 참 꼴 좋다 니 덫에 네가 걸려서 넘어졌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골탕 먹이려고 끌어들인 여자한테 오히려 제가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그만 털어버려 너도 주장미한테 속은 거야 다 주장미가 꾸민 일이야 네 병원 험담에서 문 닫게 한 여자 그 뒤에 주장미가 있다고 장미가요? 둘이 얼굴 맞대고 작당하고 있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이 분 집에 모셔다 드리기만 하면 미션 성공인 거지? 응 이 여전 마시아 너는 왜 케물종이야? 뭐 술 확 깨는 일이라도 있었던 걸 그러네 암튼 술하면 주장미 주장미하면 술이다 우리 술 장사나 할까? 그거 돈 될까? 하자 정말? 어 진짜? 그래 우리 돈 벌자 많이 벌자 많이 벌자 오케이 닥샤 출발해 출발해 알았어 약속했다 완벽하면 안 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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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시네요 아 예 못 만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에요 아 네네 어 이거 서비스예요 예? 저희 가게 사정상 당분간 문을 닫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아 아 근데 어쩌지?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? 사실 치킨 열머리 제가 주문한 게 아니거든요 네? 너 지금 어디야? 너 사람 가지고 노는 거 여전하구나 너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니는 건 여전하고 너 잔말 말고 어디지 말해 지금 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이거야, 이렇게 Excuse me 알감라 이거 الد Makete 롱